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효진입니다. 모여라 시리즈 세 번째 3탄인데요. 이번에는 인강로들 모이세요. 인강로 모여라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수험생을 할 건지에 대한 노선 있잖아요. 학종할 거냐 아니면 수능할 거냐 다 골고루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통성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강로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인강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거든요. 4월 말인데 5월부터는 따뜻해요. 이미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졌더라고요.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이제 덥죠. 이 시기가 가장 늘어지기 쉬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늘어지기 쉬운 시기라 해도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딱 잡아주면 야 잔소리하지 말고 와서 공부해 이러면 사실 좀 편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강을 가지고 인강으로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잘 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서 아 인강로 모여라 이라고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의 애로사항 그리고 혹시나 생겨있는 잘못된 습관 혹은 오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이 기간을 좀 현명하게 잘 넘겨서 여름방학으로 9평 이후에 수능까지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보따리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의 애환과 고충에 대해서 고교에서부터 출발하자. 자 첫 번째는 인강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앞만 봐도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상한 데도 그렇고 주변에 수강생들 중에 또 인강 수강생도 많잖아요. 이 학생들이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강의 완강. 아 완강의 어려움. 그쵸 완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선생님도 피부로 느끼는 바인데 선생님도 이렇게 헬스나 운동 같은 거 끊어놓는단 말이야. 끊을 때는 의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루 이틀 하면 몸도 되게 좋아져. 느낌이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한 달이 가기 전에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러다 보면 진짜 일이 너무 바쁜데 오늘만 빼먹으면 안 될까. 이러다가 어느새 이제 흐지부지 되기 쉽잖아요. 모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개인 PT 선생님을 붙여놓으면 PT 선생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선생님 또 기다리고 계신데 안 갈 수 없구나. 이러면서 또 가게 돼. 이게 인강이 아닌 형강을 하거나 과외를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누리는 일종의 강제성이자 혜택일 겁니다. 그런데 인강러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죠?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손꼽는 인강러의 고충. 첫 번째는 완강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자. 원래 인강은 능동적인 사람이 하는 거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또렷또렷하게 자기 일처리를 잘하고 하나도 뭔가 누수 없이 잘 계획하고 처리해 나갈까? 저런 애 나 인강을 하는 거지. 나는 그냥 학원 형강 다니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황과 처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인강도요. 완강할 수 있어. 마음을 다 잡아야 돼. 그리고 인강을 선택하면 계기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렇다고 뭐 형강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냐. 인강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냐. 인강이든 형강이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고만 있으면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자 올 한 해 수험생활 잘해야 되는 거니. 그죠? 인강 왕강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소소한 솔루션을 좀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 시간하고 시간. 장소로 있잖아. 좀 확정해 놓고 있잖아.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사람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걸 꼭 실체에 옮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선생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제가요. 토요일. 토요일. 뭐 토요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토요일 오후. 오후에는. 자. 아. BTK. 선생님 강의 이름이에요. 자. BTK 이런 걸 듣겠어. 이렇게 시간표를 요일별로 이렇게 짜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듣겠어? 음. 집에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계획을 짜놓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가 몇 시인데? 아. 오후는 12시부터 있잖아요. 밤 12시까지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1시쯤 강의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아.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아니면 친구가 좀 잠깐 전화하고 이러면 어. 그래. 뭐 하다가 좀 뒤에 하지 뭐. 그러다가 이제 저녁으로 밀리고. 저녁 또 밥 먹고 나면 또 나르네요. 그래서 또 더 뒤로 밀렸다가. 11시 낮에 가서 강의 좀 켜다가. 에이. 오늘은 그냥 쉬워줘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오후 너무 너무 이렇게 폭이 넓고 여지가 많습니다. 강의는 좋네요. 자. 집 장소. 집 어디서 들을 건데. 아. 내가 오늘은 내가 집에서 강의를 들을 예정이었는데. 아. 뭐. 여의치 않으면 독서실에서 들어야겠다. 아니면 친구. 뭐 뭔가. 뭐.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들어도 되겠지. 이러면 안 돼. 여지를 두면. 원래 듣고자 했던 곳이 아닌 곳에서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루틴한 사이클이 좀 깨져요. 그러니까 철칙으로 그냥. 어디서 들어야겠다. 정해놓으세요. 거기서 강의를 안 들으면 좀 이상한 거고. 마음이 좀 불편해질 정도로. 그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면. 음. 토요일. 토요일. 그냥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시간표를 확실하게 짜.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7시부터 뭐 강의를 9시까지 들을 생각이야. PM. 그렇죠. 이렇게 들을 생각이야. 딱 적어놨어. 그런데 7시 10분에 강의를 듣기 시작하잖아. 지각인 거야. 아 나 오늘 지각했구나. 안 돼.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이렇게 5분 10분에 여유를 두시면 안 돼요. 철칙으로. 알겠지?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 공부방. 딴 데서 안 들어 나는. 딴 데서 들은 건 강의가 아니야. 내 공부방. 이게 내 강의실이고. 난 여기서만 들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좀 못 박아둘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공부방 말고 쇼파 이런. 에이 이런 누워서 강의 듣는 사람은 이런 거 안 돼. 알겠지? 확실하게 딱 공부방 책상. 책상 앞.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이거 실천에 꼭 옮기셔야 됩니다. 이러면 돼.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알겠죠? 여지 두지 마시고. 이게 생각보다 강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자율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런 걸 딱 정해놓고 몇 번 실행에 옮기면. 좀 뿌듯하기도 해. 내가 드디어 주체적인간이 된 것 같고. 실행에 옮겨서 왕관까지 딱 하잖아. 그러면 진짜 보람도 느껴집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뭔가 계획대로 실행했어. 이런 어떤 진짜 왕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임을 발견하게. 자, 분명히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쇼파는데 누워서 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강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점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약간의 여지는 좀 더해야 돼요. 자, 계획된 여백이라고 해줄게요. 계획된 여백.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몇 강짜리인지 알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걸 몇 주에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를 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의 여백을 두잖아. 이를테면 6주 강의야. 6주 강의인데 6주 강의를 듣는 기간을 한 7, 8주 잡는 거지. 아, 선생님 왜 여지를 둬요? 사람이 헐렁헐렁해지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복습도 매우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내가 아무리 이제 철칙을 지킨다 하더라도요. 뭐 경조사 꼭 참여해야 되나. 할머니 뭐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경조사 같은 것들은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복습이 좀 오래 걸리는 강의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여지는 조금 두고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위한 빈틈을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정도 계획을 잡고. 또 주 7일에서 있잖아. 하루 이틀 정도 있죠.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공부 학습 계획에 이틀 정도는 여유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강의 듣는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월화수목 금 아니면 뭐 토일 월화수목 아니면 토일 월 화수 토일 월 화수 하면 이어지는 거네. 토일 월 목금. 그럼 또 금토가 이어지는 하여튼 뭔가 있죠. 딱 요일을 정하되 5일 정도를 정하고 하루 이틀을 여유를 두고 이 기간에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정말로 불가피하게 생긴 밀린. 밀린 학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고 이걸 좀 해서 그 다음 차시에 맞춰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면 이때 있잖아요. 진짜 추가 학습을 좀 할 수도 있어. 추가 학습. 이를테면 내가 BTK 3챕터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 기출을 한번 다시 봐야겠어. 기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의가 너무 빡빡하게 잡혀 있으면 그럴 여력이 여유롭다고. 그래서 하나의 강의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분명히 초래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일이란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백을 계획대로 미리 이 기간에 뭔가 여유가 좀 있어야 그 기간에 해내지 못한 부분을 채워서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약간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아니라 이 녀석과 이 녀석도 확실하게 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강, 두강, 강의로 완강에 가는 그러한 멋진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강의 어려움. 아 그렇구나. 완강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약간 쓴소리 비슷한 게 될 텐데 완강, 이것도 완강이에요. 완강의 가벼움. 이건 또 뭔 말이래. 완강이 어렵다면서 또 가볍대. 1번과 좀 모순돼 보이죠. 완강의 가벼움이란 것은 완강의 어려운 만큼이나 인강을 통해서 학습한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사실 곤란함입니다. 완강의 가벼움이란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강인이 주로 듣는 거죠. 강의는 이렇게 참여형 강의는 대부분 없잖아요. 듣고 내 걸로 소화하고 적용하는 건데 듣기가 공부인가요? 인강을 듣고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건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는 공부를 위한 전시 조건이죠. 공부가 되는 과정에서 스타트하는 초기에 해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요. 공부는 이해죠. 듣는다고 공부가 다 된 게 아니죠. 들으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계속 누적해서 음악 듣듯이 공부만 들으면 공부 잘 되게 이해해야죠. 공부는 이해인가요? 아닙니다. 이해 아니야. 여기가 또 결정적인 오해인데 강의 듣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최대한 쉽게 예를 들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럼 그게 공부가 된 걸까? 아주 얕은 얕다기보다는 가벼운 지식, 얼개망이 이렇게 관개망이 좀 가벼운 지식들은 듣는 순간 확실하게 내 지식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 수능 과목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누가 푸는 거 누가 설명하는 걸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것을 적용하는 힘을 가지는 건 어불성설이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거든. 강의가 이해돼. 그리고 수능 선생님이 너무 이해를 잘 시켜줘. 쏙쏙 들어가. 달콤함이 있잖아. 가지는 역설이에요. 너무 쏙쏙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생략됐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강의를 좀 어렵게 하나. 그런 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공부의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뭐예요? 이해로 끝내면 절대 안 돼. 공부는요. 공부는 결국 개념 적용이죠.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요새는 이런 담으로 많이 쓰는데 채화. 그냥 내가 내 몸에 탁 붙어가지고 이해 단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공부예요. 알겠죠? 입시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점수 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비인간적인 공부니 이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공부도 고된 과정은 필요해. 뭐 이렇게 북유럽 이런 데가 뭐 이렇게 평화롭게 공부하는 것 같죠? 공부 제대로 하는 시기가 되면 그렇지도 않아요. 괴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야. 주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시간도 제약이 많은 시험이니까 채화가 돼 있어서 적용 능력이 아주 신장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는지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면접관이 당신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서 고득점을 하는 게 목표니까 절대 이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리로 가야 돼. 그래서 있잖아. 완강이 있잖아요. 완강이 완강이 좀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완강은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수강 완료를 하고 거기에 복습을 하고요.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특히 수학은 적용하는 적용 연습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된다고. 기출을 풀거나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걸 풀거나 두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다른 문제도 풀어보는 과정을 다른 강의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야. 이 과정이 덧붙어야 되기 때문에 덧붙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완강은 반드시 밀도 있는 밀도 있는 재학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 강의가 안 팔릴지도 몰라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조심해 보고 다 필요 없어요. 있잖아. 선생님 보기에는 강의를 듣는 과정과 복습하는 과정이 최소 1대 1 이건 정말 최소로 잡은 거야. 선생님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복습하느라고 다음 강의를 안 듣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 더 가서 한 1대 3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 스스로 다시 복습하고 내 걸로 소화하고 하는 시간이 이 정도 돼야 돼. 현재의 수능이라는 과목은 말이야. 완강은 완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 부분에서 여기서 오해를 하잖아.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여기서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하게 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서핑을 해. 웹서핑 하는 거죠. 야 내가 한 강의 들었는데 이거 이해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 강의 야 요새 뭐가 좋대. 또 막 강의 추철로 막 받으러 다니고 그 강의를 막 앉아서 듣고 어 이해가 좀 돼. 어 이해 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막 이해 된다고 생각하고 막 넘어가. 그리고서 다른 강의를 막 찾는 거죠. 요새 또 인터넷 강의가 워낙 많잖아요. 보통 어떤 고정된 공간에서 하는 강의들보다 인강은 더 밀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이 더 집약된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현장 강의만 할 때랑 인강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인강은 내가 앞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밀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오류나 이런 걸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죠. 그래서 확실히 더 좋은 컨텐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워낙 다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쇼퍼가 된다. 쇼퍼가. 내가 작년에 이 강의 들었고 이 강의 들었고 이 강의 들었고 이 강의 들었고 이 강의 들었는데 작년에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좋다는 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안 들으면 불안하고 왜냐하면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저걸 하고 있거든. 이런 마음에 일단은 안전을 하도 듣지 아 근데 다행히 강의가 이기는데 근데 점수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너무 가볍게 완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정통파로 공부하자. 복습하고 체야 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완강 알겠죠. 뿌듯한 완강 뿌듯한 뿌듯한 완강 이 녀석을 지향해 나가자. 알겠죠. 서핑 서핑 정보 취합에 너무 많은 정보의 숲에서 너무 헤어나지 못하지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지 마시고 적절하게 맛보기 강의 듣고 나한테 나의 현재 실력과 나에게 잘 어울리는 강자라고 생각하면 완강합시다. 그걸 채워합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완강이 어렵기도 한데 완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나는 올해 강의를 100개나 완강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가볍게만 할 것도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쓸까 하다가 선생님이 제목 같은 거 다 고민해 오잖아요. 외로움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 혼자 하기 쉬운 일이 아니야. 선생님도 해봤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죠. 그리고 내신이면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길게 한 달 정도를 올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장 10개월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걸려. 봄 되면 바깥에 이렇게 다정한 커플만 봐도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내가 뭔가에 집중을 10개월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상당히 외로운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외로움을 외로움을 공부 과정에 적용시켜 보면 사실은 대화할 상대가 별로 없는 거잖아. 그치? 책과 대화하고 어릴 때부터 책과 대화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학생은 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의 외로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알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그리고 강의 듣다 보면 강의 평강 같은 데 가면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도 한 번 해보고 선생님이 이제 방향을 한 번에 잡아주고 이런 효율적이잖아요. 사실 그런 게 되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들도 하는데 막상 형광에 오는 학생들 그렇게 매일 질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잖아 이거 잘 활용하는 거 있죠. 잘 열려 있거든. 이거 잘 활용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Q&A 이 조교들 답변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주잖아요. 이제 Q&A를 통해서 아니면 캐스트 캐스트 맨날 캐스트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도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지만 제가 오늘 하루 일괄을 마치고 캐스트를 한 번 다 봐야 되겠어요. 그건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선생님 보기에는 캐스트는 학습 방향 잡는 데 도움을 받으면 좋고 때로는 감성 충전 이렇게 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아직까지 감성 충전 캐스트를 찍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 찍을 거야. 올해 찍을 건데 언제 찍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입시 제도가 너무 다양한 갈래고 있고 양극화되어 있어서 사실 공부하기 진짜 어렵다는 사실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내신이랑 수능이랑 논술 이런 거에 각기 다른 갈래로 막 가고 있거든. 세 마리 다 잡기 힘들어 사실. 그래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공부하기로 하고 계획한 거 일단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이 구조 이 입시 제도의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하고 한번 위로를 해드릴게요. 아직은 때는 아닙니다. 테스트 같은 걸 보면서 학습 방향을 가다 담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댓글들 있잖아. 댓글 달면 거기에 또 응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법 학습법은 캐스트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에 대한 내용에 대한 Q&A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강을 한다고 무조건 질의응답이 훨씬 원활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단과는 고1,2 때 다녔던 내신이랑 달리 있잖아. 옆에 선생님이 끼고 앉아가지고 동네 보습학원에서 끼고 앉아서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 시험이야. 수능은 대형 단과나 수능 단과는 현장에서 자기가 생동감 있게 배운다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질문 의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형상생이든 인강생이든 Q&A는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기에 답변 다는 친구들 대부분 다 입시 성공한 아주 훌륭한 선배들이잖아요. 학습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자체 방향에 대한 조언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적극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공부 친구 만드세요. 공부 친구 공부 친구는 뭐냐면 이런 거야. 하루 종일 같이 붙여다니면서 야야 뭐가 어땠고 잡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 말고 공부에 관한 질문을 대화를 나누는 친구 그냥 수학 이 문제 한번 풀어봐줄래?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저 문제집 너 나랑 같이 끝내볼까?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 자체를 내 나의 생활의 일부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친구보다 공부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느꼈던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공유할 수 있고 대신 불문율이 하나 있다. 6평이나 9평이나 시험치고 절대 상대의 성적 묻지 마. 알겠지? 왜냐하면 내가 맨날 내가 질문 받아준 게 제가 나한테 수학을 10개 물어보고 내가 한 제가 한 내가 한 10개 물어보고 걔가 한 50개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성적이 9평 6평이 나보다 조금 높을 수 있거든. 그럼 또 맘 상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를 서로 이렇게 드라이하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동행할 수 있는 친구 찾음이 있어요. 그런 친구를 찾아서 선생님 저희 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저 빼고 3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라는 얘기잖아. 요새 그런 학교 있더라고요. 그럼 그 4명 중에 찾으면 되잖아. 있어. 서로 다 외롭단 말이에요. 찾아서 공부를 공유하는 친구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 가지 얘기 드렸는데 인강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알겠죠? 두 번째 두 번째 너무 가볍게 강의를 띄엄띄엄 이렇게 널뛰게 하면서 메뚜기 하면서 완강 자체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것을 밀도 있게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 과정을 정말 잘 이행해달라. 세 번째 세 번째는 친구 만들고 Q&A 적극 활용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인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새겨 들으시고 성공적인 성공적인 한해 입시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언제나 인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연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